우리 어제 우리 어제 뭐 하기로 했어? 우리 누룽이지랑 배춧국이죠? 셰프 배춧국 하기로 했어? 배춧국 누룽밥 계란프라이 계란 가지러 가야겠네? 어때? 더 해? 뭘 더 해? 지금 얘기한 것만 넣어도 충분하다 누나? 네 네 이젠 뭐 말하지도 않았는데 다 그냥 알아서 다 하네 뭐 얘기할 게 없는데? 세상님이 이렇게 잘 돌아가시기까지 얼마나 걸리셨어요? 아..쉽지 않았습니다 반나절이 걸렸고요 알아서 이렇게 돌아가니까 아휴 배추를 잘 해놨다 여기 너무 예쁘네요 저 이번 주에 계속 일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촬영이 있죠 그쵸 촬영이 있었으니까 그 촬영이 어떤 촬영인지를 말씀드리지 않았을 뿐이죠 네 창이 야 거기 sche 아 오케이 오 오 오 뭐야! 뭐야! 연기 신이네! 진짜 연기 신이다! 안 온다며! 안 온다고는 알잖아! 연기 진짜 잘하네! 깜짝같아서 갔잖아! 고생했다고, 너 멀지? 아침에 찍으러 너무 힘들었겠다. 이 시간까지 오려고 했으면 좋겠다. 겨울아! 겨수님! 손이 더러웠어. 현빈아, 지금 우리 누룽지 끓이고 있어. 현빈이가 먹을 거 좀 가져왔대. 뭐? 뭐야? 잠깐, 제가 갖고 왔대. 잠깐, 잠깐.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지금 안 되지. 지금 안 되지. 아, 지금부터. 화려하게 먹자. 일단 앉으세요. 일단 앉으세요. 옆으로 옮기자, 이거. 너랑 나랑 하자. 그래. 고고, 고고 가. 왼손들지 말고, 그렇지. 이렇게. 평으로. 어디, 어디, 어디. 아무데나, 아무데나, 아무데나. 우와! 고고, 고고 가. 근데 저거 고기 진짜 냉장고에 넣어야 될 텐데. 어, 넣어. 그럼 일단은, 일단은 냉장고에 넣어주세요. 일단 넣어놓게요. 아니, 이거. 성우, 주시아, 저희 냉장고에 넣을 텐데. 어차피 여러분 안 드실 수 없어서. 우리 냉장고에 넣어놓을 필요했거든요. 어쩜 그렇게 변한 게 하나도 없으세요? 김치 있어? 김치 갖고 왔는데. 어? 진짜? 뭐고 돼? 뭐고 돼? 김치 갖고 왔는데. 김치요? 네. 네, 그 뭐. 오, 김치 가져왔어, 김치. 한번 열어봐, 열어봐. 열어봐, 열어봐. 봐봐, 봐봐. 보여줘. 여기 보여드리면 되나? 어머니 김치? 네. 엄마가 직접 김장대 저번에 담그셔서 직접 짜주신. 김치 정도는 드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오빠 이거 담아요, 그러면. 아주 그냥 배추. 배추 파티네, 그지? 닦아갔어. 이거 통과해, 아, 그래. 이거는 왜 이렇게 밥이 많아? 누구? 나 배가 너무 고팠어. 미안해, 형아. 밥이? 죄송합니다. 보통 남의 것만 입혀주지 않니? 남의 것만 입혀주지 않니? 아니, 배가 너무 고파. 혁기증이 좀 나가지고 지금. 밥그릇 차이가. cen호원 너무 좋다. 누나 국 잘 끓였다. 너무 좋다. 누나 국 잘 끓였다. 최고다, 위도야. 와... 더 맛있다. 선배님 어때요? 푹 내려간다. 맛있다. 자구 일하는 때 몸이 살짝 무거웠는데 다시 가벼워졌어. 계속 무거워 보이긴 하는데. 아 그랬어? 아 가벼워졌어. 가지밥도 맛있다. 야 대박사건. 왜? 진짜 싱겁다. 아니 근데 이렇게 싱거워야 고소하고 밑반찬하고 잘 어울리지. 정서이가 싱겁다고 얘기하면 그게 좋은 표현이야. 진짜 싱겁다. 너무 맛있어 오빠. 아 진짜 맛있네. 김치 먹어봐. 대박이야? 화를 내고. 김치 먹어봐. 맛있다. 맛있다. 어머니. 고향이 어디 시원? 서울. 진짜? 역시 시원해 서울이니까. 어머니께 너무 감사하고 먹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진짜.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정석아 너 이거 줄까? 모자? 오케이 여기 뒤쪽 땡겨서. 아 좋네. 완전 좋네. 어우 형님 잘 어울린다. 다 했네. 근데 진짜 이렇게 다 쓰고 있으니까 여기 사는 사람들 같아. 그치? 다 쓰고 귀엽게. 약간 사투리 써야 될 거 같지 않냐? 아니. 아이고 참 좋네. 어땠어요? 아휴 그냥 날씨가 그냥 솔차 좋네요. 그 저 조 씨 아들랩이 이번에 저 대기업 들어갔다면서? 들어갔지? 축하해요. 네. 김 씨 아들은 요즘 어떻게 어떻게 지내나? 김 씨 아들? 응. 지금 밥 먹었겠지? 2시 넘었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아니 뭐 나랑 얘기하는데 정면을 보고 자꾸 얘기해. 누가 나를 차 한 장씩 찍어주는 거 같아가지고. 형 찍는 거 아니여. 나 아니여? 아니여. 경호야. 어? 근데 지금 물을 끓여? 왜냐면 일하는데 시간 좀 걸려볼까? 그건 어 그때 와서. 4시간 갔다 온다고 그랬지. 4시간? 4시간 정도 간다고? 그러면 돈 빽만은 볼 수 있겠네. 돈 빽이야. 오는 길에 트레이닝 좀. 피셔츠랑 좀 사와. 뱀이랑 이런 거 좀. 뭐라 그러는 거야? 응? 슬기로운 일당 생활자. 야. 돈만 벌다 가네. 돈만 벌다가. 그건 어때? 오케이. 오케이. 너무 예쁘다 여기. 동네가 좀 신기하지? 응. 그러면은. 그냥 나란히 이렇게? 어. 내가 여기 닦게. 대명이가 그쪽 라인을 딱. 내가 밑에 내려가서 이 라인 닦게.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이거네. 오케이. 오케이. 가자. 자. 해봅시다. 너무 수술 시작하는 사운드들. 밑으로 이렇게 뚝 땡기니까 뚝 빠져. 알았지? 에이. 이야 진짜 빨갛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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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ㅎ affected. 아이고. 뭐 자꾸 떨어지는 거야 이게? 아 이거 어떡하지? 일단 챙겨 놔야겠다 안 되겠다 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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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으아악 어허 허리 아프긴 하다잉 야씨 보통일이 아니다 이게 정석 오빠 저기라구 나? 오빠 어 오케이 어 나도 나도 속도를 좀 내볼게 네 왜 쟤네 왜 이렇게 빠른거야 빠르네 저기다가 담아야 되는거죠 그치 다 우와 손이 빠르네 다 있어 벌써? 현빈이가 뭘 해도 되게 야무지게 해요 약간 재능을 찾은거 같은데 여기 왔어 약간 재능을 찾은거 같은데 여기 왔어 그니까 너 어디서 농사 좀 해봤니? 아니 처음인데 왜 이렇게 손이 빨라 재능이 있었나봐 대박이네 아 세 개째야 감독님 고추밭에서 고추 따면서 어떤 재밌는 예능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 내가 하나 할까 그러면? 어 내가 5학년 때 오케이 5학년 때 갔다 와서 해줄게 어 치명적이다 진짜 저 뒷에 죽이는데 우와 대명아 응? 이렇게 고추가 이래 어머 꽈리고추가 생겼네 아니 하트 고추 네 관객님 선물해 줄게 가자 한 번 더 줘 봐 많을게 가자 아 여기 운동이 빡세네 맛있다 올라오는 게 더 힘든거 같은데 야 이 운동은 제대로인데 제대로인데 힘들었어? 아 괜찮았어요 아 재밌었어 어? 재밌었어 아 그럼ignon consigo 뭐 현빈이 진짜.. 야 현빈이 손 진짜 빨라 빨라? 잘하더라 잘해 제일 잘해 잘할 거 같아 그럼 하루 더 네? 미도야 응? 수육.. 수육 어떻게 해? 수육 어떻게 할까요? 아 수육 더 삶아도 돼 더 삶아도 돼? 어 더 삶아도 돼 오 그래? 고추장 파올까? 어느 거? 고추장? 고추장.. 얼마만큼 파올까? 이만큼? 네 여기 한 반만큼 파올면 되겠지 오케이 나 마늘.. 현마늘 조금 썰고 현마늘? 얼마나? 몇 개예요? 우리 먹을.. 좀 얇게 이 정도 컨펌? 아 너무 좋죠 그래 하긴 남으면 저녁때 쓰면 되긴 되겠다 그래서 그 도마 위에 그냥 올려놔? 이 정도? 아 줘봐 이게 믿어줘 아니 네 네 현빈이 언제 가는 거야 그러면? 내일? 컬줄 잘하네? 네 야 너 한 이틀만 더 이따 가라 오케이 이제 고기 빼볼까? 고기? 응 내가 할게 야 그거 뜨거워 뜨거워 형이 할게 형이 할게 형이 할게 오케이 이야 이거 어디다 올려? 여기다 얹어? 오케이 조금 털어서 와 이거 너무 작다 양이 아니 괜찮아 어울려 와 고기 어느 정도 두께 아무도 대답을 안 해줄게 우와 이거 완전 오우 장난 아닌데? 너무 맛있겠다 오우 오우 칼이 들어가는 느낌이 어마어마한데? 오우 으음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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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을 거 같아, 진짜. 너무 맛있을 거 같아. 끝났어, 오늘도. 아휴. 아이고. 수고하셨다. 고생하셨습니다. 먹어볼게요. 깜짝 놀라지 마. 누나, 고기부터 한 번 먹어봐. 새우젓 해가지고, 마늘 해가지고. 아니, 고기가 썰 때 이미 느껴지는 끝났어? 고기 더 필요하시면 해야겠다. 고기부터 먹으라고? 그게 있었어. 그리고 한 잔. 너무 맛있지? 고기 한 잔 먹어요. 먹어봐. 역시 일하고 또 먹은 거 같아. 너무 맛있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그리고 한 잔. 고생하는데, 보람이 있네. 너무 맛있다. 고생하는데, 보람이 있네? 너무 맛있다. 본인이 리액션이 제일 좋은 게 맞다. 너무 맛있다, 진짜. 너무 맛있어요, 근데 진짜로. 근데 이거 이거랑 먹어야겠다. 이거 너무 맛있다. 미안해. 고기 너무 맛있지? 너무 맛있어. 진짜 이 맛에 고추단자로. 아 진짜? 별로 안 좋아하거든 아 진짜? 음 야 뭐야? 국수? 야 이거 양념 누가 한 거야? 아니 혹시 뭐 작정하고 왔어? 야 진짜 넌 대박인데 이거? 아니 야 나 이건 김치가 짱인 것 같아 이건 김치야 내가 원래 국수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 아 진짜? 근데 너무 맛있는데? 나는 면 좋아하거든 내가 먹어본 면 중에 제일 맛있다 왜 진짜 내가 먹어본 비빔 중에 제일 맛있어 너무 멘트 좋은데 입술 좀 닦고 얘기해 아니 이게 사실 내가 만들어놓은 거야 진정 속 있잖아 만들어놨 진짜 멘트를 진정 속 있게 만들어놨는데 지금 비빔 틴트인데 비빔 틴트 아 미안하다 그걸 몰라주고 나 국수 진짜 좋아하거든 내가 먹어본 비빔 국수 중에 제일 맛있다 다행이다 아 살 찌겠네 먹고 운동하자 왜 날 보면서 이게 양념장 해가지고 병에 담아서 나 선물로 드릴까 운동을 한다고 그러면 그냥 아 먹고 운동해야지 그런게 되지 날 보면서 먹고 운동하자 아니 그게 아니야 미더도 있고 얘도 있는데 그냥 널 봤는데 빨리 김치? 응 난 그냥 이렇게 한 박자 드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